오늘 날씨였습니다. 키가 너무 좋아요. 완전 좋죠? 지금 오늘 아침에 샵 갔는데 저희 메이크업 언니가 청포도 주더라고요. 완전 맛있어. 필터? 필터 끼는 게 낫나요? 필터 할까?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. 혜만이는 샵보스켓을 두 입에 나눠서 먹네요. 원래 한 입에 다 먹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니까 두 입에 나눠 먹어 봤어요. 그게 아니라 지금 맞아요. 민주도 포도 먹고 있어요? 민주도 포도 먹고 있어요? 민주 보고 싶다. 제가 제가 뭐지? 그저께인가? 롤 하는데 칼바람을 했는데 평소에 칼바람을 안 하거든요. 근데 칼바람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챔프가 많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챔프가 많이 없어서 어쨌든 잘 못했어요. 근데 상대팀에서 너무 너무 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만 좀 뭐라고 해 라고 했는데 제가 그만 듣고 싶으면 네가 잘하던지 이러길래 상처받았어요. 그저 샤인마스크 얼려 먹어 봤는데 맞아 얼려 먹는 거 맛있더라고요. 날씨 너무 좋아. 날씨 너무 좋아. 날씨 너무 좋아.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 해줄 수 있나요? 생일 축하해요. 뒤에 누구? 뒤에 아무도 없어. 쓸 수 있는 서로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아주 길죠? 아주 길죠? 필터 MBTI ESFP ESFP입니다 ESFP에요 어제 수우파 허니제이님 진짜 마인드가 너무 허니제이님 너무 멋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도 힘들죠 다 말하기 다 멋있어가지고 이제 곧 주먹이네 지금 은비언니 닮았다고? 그런가? 날씨가 좋아서 자꾸 창문 열어놓고 보고싶다 또 이거 먹고 있어요 은비인 줄 알았다고? 그럴 수 있대 잘 만났다고 우리가 입 뭐 써요? 물 입 선물 받은 거 썼어요 여기 잠깐만요 이거 이거? 어디거지? 어뮤즈 주틴트 일요일이에요 오늘 받았어요 샵언니가 선물로 주셨답니다 샵언니가 선물로 주셨답니다 다들 퇴근하자 다들 퇴근하자 다 집에 가자 오늘 수요일이구나 오늘 하루종일 오늘 하루종일 꼬도먹으나? 배이젠 꼬도먹어 꼬도먹으세요 꼬도먹어 안녕 안녕 이제 갈게요 화이팅 바이파이 안녕 안녕